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포돛대를 불러주실 안중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석양빛을 기폭에 걸고 흘러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해풍 앞이 바람아 불지를 마라 파도소리 구슬프면 이 마음도 구슬퍼 아 어디로 가면 되냐 어디로 가면 되냐 황포돛대의 양 음 음 음 음 음 음 순풍에 돛을 갈고 황혼 바람을 떠나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사꾸만 말했다고 떠나는 배길 갈매기야 울지 마라 이 마음도 서럽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황혼 바람 네 점수 골라주시고요 점수 확인합니다 80.47입니다